원래 힘들다 우리가 원래 힘들다 원래 힘든거였어 어쩐지 내가 잘못한게 아니야 야 그러면은 요번에는 아 정글 연습을 할까 원글 연습을 할까 그럼 일단 제가 미드 가겠습니다 형님 어 그래 니가 미드를 가고 야 내가 뭐 가는게 나을까? 뭔데 갈까 정글 갈까? 둘 다 야무지니까 다른 사람이 어 야 내가 정글 가야겠다 안되겠다 정글 가야겠어 형님 정글 가십니까? 음 간만에 그냥 메뚜기 날개 어 메뚜기로 한번 날아보고싶네 아지르 배나 하지마세요 아지르가 잘 키.. 어 잘 크면 아주 하드캐리가 되지 음 아이 워이근 언제 적 워이귀냐 워이근 진짜 챌린저나 갔을때 하는거고 언제냐 그치 음 음 카집스 괜찮고 아 아니면 간만에 지린다미어로 씨발 정글을 한건가 그것도 괜찮은데 옛날에 트위치 정글 좋아했는데 그럼 내가 어디 가면 어디 원딜? 야 근데 문제있어졌을때 원딜 보내면은 저거 씨발 다 벗는데 어? 응 세개가 저 가면 안되는데 아 맞다 헥카리를 한번 해봐야지 그렇지 음 야 너네좀 어 씨발 베스트 챔프로 해 그 새개도 계속 씨발 이기니까 챔피언 어디가서 씨발 어 실험하고 있어 룰루가 방금판 어 개새끼들 싫으면 나만 하는거야 어? 니들은 잘하는 걸로 해야지 야 실버 오토에서 승률 40%짜리를 끄느냐 미친년 어떤 새끼가 어? 어보? 어보죠 이 쌍냥 그냥 아휴 저 새끼 진짜 사람 사람 안돼 너가 진짜 우리 지혜짱은 어우 또 서프터 가입도 감사드리구요 잠깐만 트런들도 귀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? 헥카리만 말해봐야지 헥카리만 어딨어 헤랄게 좀 더 야 헥카리만 이거 유채화랑 강사지? 어? 장굴 가실거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치 어 거기다 얘가 AP냐 AD냐? AD입니다 애님 AD야? 그러면은 카직스걸로 들고 가면 되나? 아니면 리신? 리신이 남겠다 그치? 어? 리신 괜찮죠 어 이 시발 대답 좀 빨리 빨리 해 어? 룬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랬다 그걸로 하는게 맞겠네 용업판은 이제 좀 제대로 가자 세주환이 걸로 하라고 네 헥카리만 치면 야 아케이드 헥카리만 좀 비싸지 않냐? 아케이드도 괜찮고 호박머리도 괜찮습니다 어 호박머리? 호박머리도 달달한 곡이네 아케이드지 헥카리만은 아 그래? 테일이랑 강타 들어야 돼? 어? 테일 강타? 테일은 좀 아닌거 같은데 이성론 들어? 그래? 이성론 있으시면 예 이성론 끼시고 테일 강타도 좋습니다 이속? 이속이면 그냥 아사리 워잉론으로? 공속? 아 AD가 너무 없는거 같은데 에이 아니다 그냥 놀까 어? 너무 오래 많다 테일 강타 민병들 아 헥카리만 이속이고 생명력이야? 아 그래? 그래? 그래서 이걸로 가는기나 맞겠네 워잉그루? 워잉그루? 워잉그루는 아닌거 같습니다 아 그래? 네 그럼 아까 그냥 미신이나? 네 이속론 딴거 없으면 뭐 볼리베어에 이속 얼마 밖에 있습니까 볼리베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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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가자 어차피 이런척 하는건데 음 이렇게 이렇게 와 저 새끼들 일부러 야 쟤네도 또 자격이다 람모스 나온거 보니까 어? 람모스 사림이 AD개수가 엄청났거든요 형님 그래가지고 방템 가는게 공템 가는겁니다 형님 맞아? 네 정령의 영상 쿨타임 40% 맞추고 이거 계속 돌리면 뒤로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냥 얼 얼어붙은 심장에 정령의 영상 두개 가시면 됩니다 음 일단 야 근데 일단 정글템은 뭘로 가냐? 정글템은 파랑으로 가야지 일단 예 파랑색 제뿔거인 가시면 됩니다 파랑색 제뿔거인 알았어 예 스킬 어? 이거 스킬은 뭐로 뭐로 순으로 찍어? 큭 QEW 순으로 찍으면 됩니다 QEW? 야 빨리 가자 아으이 시청자 위동속도 상상 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곳을 환영합니다. 람모스 닉네임이 달달하네요. 이 녀석은 6시간 정도입니다. 이 녀석은 3일부터 3분까지 6시간 정도면 됩니다. 유형평양의 협곡을 기도한다. 야 왜 쟤 안들어가 아 아 아 그렇지 좋았어 또 끌려 야 조금만 더 끌어봐 아 아 쟤네 스펠 다 뺏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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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미쳤다, 와, 기렸습니다, 진짜. 게임 값을 바꿔봐야지. 아, 달달해. 오, 백컬이 시원시원하네. 시원시원해. 재밌는데? 오, 좋고요. 다리가 뭔가 딱 좋다. 형님, 아리 플래시 6분 30초 여운이고, 저기에 와드립니다. 야, 빨리 한 번 잘 이거 준비해봐. 안 나간다, 저 새끼. 어? 그러시죠, 형님? 어? 야, 야, 안 돼, 안 돼, 위험해. 아, 시가. 야, 이게 이렇게 돼 있어. 오오오오오. 야, 이거 뭐다. 야, 곧 좋네. 아, 씨. 야, 곧 땅구랑 못 팔게. 나무, 야무색은 아니에요, 형님? 제가 라인 땡기겠습니다. 음, 라인도 땡겨봐. 귀신도 모르는 땅구랑 못 파야지. 아, 얌전지 못 가. 아, 어었. 우와. 어땠냐? 아, 시냉 달달합니다. 오땠냐? 전 라인이 이렇게 다 펴주는거에요. 이거 처음 하는거 없습니까? 아..씨..발.. 아.. 인생 챔프다. 아..나도 모르게 치렀다 방금. 어? 이거 무슨 효과야? 또 무슨 효과야? 이제 왕기.. 벌써 왕기 된 느낌이야. 빨리 배불러 가자. 좋았어. 벌써 시바 2킬. 2킬 좋구요. 제 불고인 남긴다고? 어? 자.. 또 더느라인을 또 시발덩 뭐 부셔줄까? 이거는 해카림이 다른 유닛을 통과해 이동하면. 이동속도 상승량을. 그래 이거는.. 야 이거.. 해카림 패시브는 언제 발동되는거야? 어? 이속빌의 공.. 공영력 올라가는겁니다. 그래서 이동속도가 중요하다고.. 말씀들을 하는겁니다. 그럼 또.. 이동속도. 이.. 스테인보드 저거 무치기만 했지 저거 무치기만 했지 저거 무치기만 했지 저 새끼들 뭐하냐 야 뭐해 아이씨 야 그 아까 가서 그렇게 봐줬는데도 뒤져? 어? 뭐야 아 힐 있거든? 야 너 불러 필요 없잖아 그지? 아 아찔과 몽불 몽불가 필요해 필요 있긴 한데 형님 두셔도 됐습니다 다행 피기가 하나도 아 어 다음 조건 잘 꺼내네 아 아 아 이거 지금 못해보겠는데? 편아가 팟 양식이 준비하자 네 아 앞으로 나오네 밀어넣어 밀어넣어 아 아 아 라비 라비 뭐하냐 좀 람모스 야 야 야 야 야 람모스 여기 있잖아 맨 리딩 좀 해 오 좋았어 잘 씹었어 아 신발은 요거 정렬 영상 바로 사라 한 자리 하나 가고 아 이 새끼 그거를 그 맨 리딩을 안 하네 먼이 보이는데 어 아 씨발 게임 터졌다 감사합니다 개새끼들 와 그럼 또 솔킬 따였어? 야 솔직히 씨발 이럴거면 내가 미드를 갔어야지 어 어 그렇지 굿 야 야 야 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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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아 아 깍이 그걸 못 잡았어 야 그래도 뭐네 야 이거 용까지 아 야 미드도 내려와봐 용가게 어 용타임 아니냐 야 야 야 람보소 저 새끼 저거 싱발 랩핑하나 봐 아 씨 손 다 닿네 손 다 닿네 한 마디 야 약간 맞을까? 어우 헤카림이 재밌네 야 그쪽에 람보소스 이런거 같은데 야 땅굴 한번 파자 네 여기 와드 있습니다 와드 있어? 랜즈 없냐? 랜즈 여기 핑와받던가 랜즈 여기 핑와받던가 랜즈 어디까지 제가 라인 밀어 야 야 야 라인 라인 스메스 땡겨봐 어 람보소스네요 람보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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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달렸다 야 뭐해 아 씨발 아리 간다 아리 간다 하 이 새끼들 다 내려오는데 왜 니들은 안 내려와 어? 아 아 씨발 남들 이 김다닥 이 개새끼는 중간에 씨발 딱잠걸레 잡고있네 아 아 저 테리 쿨이었습니다 형님 와 이 쓰레기 난들 씨발 죄송합니다 형님 하 게임 터졌다 이 새끼들 이제 게임 씨발 하기 싫고만 그치 어 게임 하기 싫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나 하기 싫은거 씨발새끼는 그냥 억지로 하는 어 그건데 지금 아리 아리 틀었는데 가자 야 야 이거 미드에서 간사발이 해야겠다 아 아 씨발 이거 그걸 또 왜 또 쳐뒀져 와 저걸 못잡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 공격 여기 용 야 냠냠 의 눈마 이 무슨 용용 타령이야 지은우 같은 용용 타령 눈에 중심 아까 한 방울 점심 우선 이 아침 아... 저 개새끼야 이 시발... 아니 그걸 왜 떠나갔어 이 시발 이 새끼야 어? 그 와드 있어서 다 돌린 거를 아... 시발맨은 안 돼서... 내가... 내가 계속... 내가... 아... 시발... 야 블라디 와봐 글쎄 같이 들어가자 오... 한 명밖에 못 잡았냐?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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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... 슈츠다 이 새끼 아... 아... 난 진짜 먹어야 할 것 같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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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도 이제 좀 블라드 잊고 뭐하고 해서 조금 정신 차리고 하면 이거 역전 돼 원 딜 존재감 존나 없다 어구야 와드 좀 받자 진짜 아파간다 야 이 쟤들이 일로 왜 들어와 아 미차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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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으로 클루를 먹고 가야겠구만 아 좀 처 물리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봐 어? 죽은 거 역전만 나오는데 헥 젤리 정신 장신 다음 편을 드릴게요 얼심 일단 우리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그렇죠? 이씨이지? 하... 좀만했네 좀만했네 왐마 빌바라 지금 또 싸우면 안된다 미드 찍혀야되는데 래오나 들어가 아하 아하 아이고 아하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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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야돼 하아 이제 뭐하냐 아 와아 존나 잘 싸우는데 시발 딜 아예 없어 와아 흫 kun다가 시발 유머 이 개새끼는 그 나랑 에이스 라고 해서 미드 보내놨더니만 미칫는 시발 라리가 걔 왓 와우 너무한다 넌 어? 넘치는 사모가 이렇게 여기에서 심벌이 아닌가? 펄프충 블라딘은 뭐 했냐? 야 그렇지! 좋았어! 굿! 김파닥이 그나마 좀 식어서 제 역할을 하네 야 이제 지금부터 정신차려 이길 수 있어 에어 형님 야 뭐야 이 새끼 이거 뭐야 어어어어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걸 이렇게 또 궁으로 피하죠? 블라딘 만나야 되는거 아니냐? 블라딘 안내려 야 승리 빼시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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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퀴케라 메오나 아니 메오나 왜 키워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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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야 빠져라 빠져라 안된다 그렇지 일단 캐네만 잡아야돼 그렇지 굿 어어어어 굿만을 제대로 꽂았네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가면 돼 야 근데 방금 메오나 하면 뭐냐? 어? 에이 잠깐만 운나 점점하게 들어갔는데 아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 사람 아니야 야 야 이 다음에 이제 3위일체 가냐? 어? 템? 어? 템 뭐가 어? 이제 여기 조합이 에이 가 많으니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리 올려도 괜찮은데 척추감이 풀이기 때문에 어 아 짓불가이네 쿨이 없구나 아 이거 솔라리로 하면 됩니다 형님 솔라리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아 이거 형님이 솔라리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쿨감있어 바론 바론 야 바론 간다 얘네 야 바론 치네 아니다 아니다 어 바론 치는거다 좌ats pendent 이준 잠이 포기 지금 아이래 이럴때 네오나야 Ờ 은 국물 꽂아 그냥. 국 먼저 꽂고 큐를 써. 그만합니다. 야 빨리 할게. 야 빼 빼. 그거 위험해. 그건 또 같이 내 거기서. 그걸 이렇게 다쳐. 야 들어가자. 좋았어. 야 이거 요청 됐다. 바로 가자 바로. 야 바로 가 바로. 빨리. 빨리 바로 빨리 와. 아주 좋은 생각이야. 야 빨리 바로 쳐. 야 좋았어. 야 좋았어. 좋. 야 게임 뒤집어졌다. 저 탭이 있습니다. 용 나왔습니다 용. 야 야 이런다는 거. 빨리 용까지 이거. 먹으면 좋은데. 야 빨리 집에 왔다 와서 이거. 빨리 용룩자. 어. 빨리 정비하고. 빨리 용으로 뛰어. 야 벤실을 가라고? 아니요 솔라리 가시면 됩니다. 솔라리 내가 갔는데. 아이 씨. 그럼 벤실 가십시오 형님. 용 먹었는데요. 용 먹었어? 아 씨. 어 근데 헥카림이 세다. 야 터낸 저 새끼 여기 오른데. 아론 있을 때 미러 포치 제장님. 그니까. 야 부지게 한타하시죠. 갓싹. 약자. 자. 좋았어. 네다 가자. 야 들어가. 내가 케넨 뒤에서 가볼게. 케넨 뒤에서 옵니다 형님. 옹네. 어 나도 뒤로 가. 야 케넨 뒤에 조심해. 네. 이런건 바로바로 뚫어라 믿어 오십시오 미드 오우 재밌어어 다이버 한번 칠까? 아냐아냐 형님 다이버는 무리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오우 할파림 재밌네 어? 야 한타하자 야 뭐하냐? 하아 하아 그걸 왜 좀 나이 없으면 싸우지마 이덕이 밀어야되는데 다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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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저새끼 저거 오우 그래도 저거 대량극사를 종결시켰네 네 형님 그래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 거의 다 쫓아왔어 이제 좀 정신 바짝 차려줘 어 나 없을땐 싸우지마 와 템 야 나 막템은 뭐가 좋을까? 어? 막템 3일체 갈까? 3일체에 올리려면 좀 시간 오래 걸릴텐데 좀 싼 아이템으로 싼거 뭐 태양불꽃 마운터도 괜찮고 태물? 아 맞네 맞네 그럼 란두인 가도 괜찮고 란두인? 란두인 하나 좀 더 괜찮게 있고 봐 가갑? 가갑이야 가갑이야 야 아까 우리 이제 다섯명 다 모이기 전까지는 이제 산타하지마 어구 싱발이 또 쳐물리는거 아니지 저거 야 야 블라디 싱발 거기 어 맞아 다 박았어 블라디 테리사 어 테론 테론 자 갈거야 자 갈거야 야 야 미드 밀자 아 아 아 아 아 나 다 야 카카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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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아 다 지렸다 요번에 누가 만들었냐 어? 형님이 만들었습니다 야 근데 이즈가 이거 장난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람들끼리 아냐 어? 전혀 그거 거기다 다 갱신 있는거 다 이용해서 이거 미쳤다! 미쳤어! 미쳤어! 하...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람머스죠? 어? 어?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헤라리 이게 뭐하냐? 어? 왜 왜 맞죠? 그 갖다 자 와아 깔끔하다 야! 야! 용먹자! 바로 용돋어! 피도 안 달아? 피도 어떻게 된게 어? 어? 아 옆으로 챙겼네 오케오케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동을 이 새끼야 자 자 시험한다 시험한다 들어가도 됩니다 형님 들어가도 됩니다 하하 이게 뭐하냐 아이씨 길 진짜 못 버틴다 저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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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킥클리네 야 용 야 근데 얘네 사용이야 X됐다 야 우리 일단 바로 바로 준비해야돼 어? 바로 준비해 너넌 아이씨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험 안되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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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바로 준비해야돼 야 야 아어 문제 있어 근데 너 시가 너 이즈 너 시내탄너 진짜 너 시가 너 어? 어? 와 이즈 아무것도 없어 야 거기서 또 쳐 물리면 안돼 아아 아아 개새기들 거기 있는 넌 왜 또 철 눌려서 왜 그래 야하지는 너 뭐야 거기서 저거 빼야되는건데 내가 너무 뺄줄알고 전 바깥돼야돼 자가 자가 자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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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렇게 하면 그냥 이기는거를 너도 그가 협리를 빨리 해야돼 너 야 뭐하냐 이거 뺄거 없어서 그냥 빼는게 좋을거같은데 야 일단 범위가자 바로 지나가자 어? 브릿 저스끼 뭐해 좋았어 야 일단 정비한번 하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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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준비하자 어? 야 바로 바론으로 모여 알겠습니다 이거 헬카림 ㅈㄴ 재밌는데 이거 따르네 스타일이야 미쳤다 템플템 나왔어 야 바론 앞에서 진짜 운명에 한타 가자 전 이쁘라 괜찮은데요? 형님? 하기에 아주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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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주르 빨리와 아아 아, 존나 아깝네 아, 저 새끼 존나, 아, 란드웨이 왜 안 썼냐? 아, 그 한타를 왜 무슨 이승은 신발 아무것도 하는 데 없어! 어? 아, 뭐 한타를 이렇게 해? 아, 신발 아무것도 때리는 것도 아닌데 여기 삼키 싸도 잡았고 아니, 뭐 하느냐고 죽었냐, 너는? 어? 저 새끼 원딜 보내면 안 돼 아, 씨... 왜 이지가 케넨한테 바로 잘려? 아리안 아... 형님, 곧 있으면 용 나옵니다 이번 용 주면 큰일 납니다 야, 맞아, 야, 바로 용으로 가! 바로! 몰라, 개새끼야, 빨리 이리로 용으로 가! 뭐라? 깜짝놀놀놀놀 아... 어, 야, 야, 이게! 용 떴어, 이거!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조금 먹어야 돼, 빨리 올라가! 이 개새끼야! 근데 이 테릿지, 테릿지? 어, 테릿어 바로타, 바로타, 바로타 바로타, 지금 이거 바로타 해야 돼 이... 야, 야, 저 백퀴드, 저...댔다 나이스 미쳤네 그렇지 그 명복 어 그래 이렇게 가야지 형이 지랄자가 아닌데 야 이거 바로 바로 가자 바로 먹고 완전 게임 끝내야돼 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냐 이거 형이 어탈 있으리라 이게 어 어탈 있어 야 게임 끝내자 야야야야야 빨리 들어와 야야야야야야야 문제 조심해 이씨 조심해 조심해 야 다 빠지자 이거 밀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두 명 없습니다 그리고 풀핀 블라이트 오니까 야야야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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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싸워 어 아아 야 그래도 괜찮아 이득이야 음 음 풀탑이 파는 것 같습니다 아 아씨 야 이거 풀탑인가 에이 야 이거 팔고 나 3일치 하러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어 지금 정글탑 팔고 3일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글탑 팔고 그럼 돈 되시면 가는게 좋고 확실해 안되면 어쩔 수 없고 확실해 아 돈 안된다 아 신발을 해놓으면 쓸어 그치 정글탑 야 이거 진짜 좀 잘해야돼 좀 한타 좀 좀 어? 정신 집중해서 싸워 문제 있어 너도 좀 짜지 짜지지 말고 그만 가자 자 야 잠시만 요금이 이제 3분 와 이 게임 이거 지금 큰일 난다 아 야 저기 봇에서 한 번 할까? 네 아리 이들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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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얘네 여기다가 렌즈 뿌렸는데 이리로 올 것 같은데요 그래 아 그래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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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일러와 뒤로 아 하나타있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그렇게 왜 아무도 안는냐 여기서 또 왜 아 이빨 아 니들은 거기서 뭐해 보세 산타 하자 그랬잖아 아 와 개새끼들 이거 합류 존나 안하네 아니 그것도 무슨 이즈로 씨발 무슨 시작하면 없어 어? 아.. 이 게임이 이렇게 되겠지 엉? 빨리와서 집 안 지킬라 이 새끼야 그렇지 그렇지 일단 웨이브가 좋네 미리 웨이브가 좋았어 좋았어 굿 야 야 야 야 저 새끼들 집 못 가게 해 어? 집 못 가게 해야 돼 어? 야 어 출격해 그렇지 좋았어 집 못 가게 해야 돼 집 못 가게 하면 이겨 좋았어 좋았어 굿 굿 그렇지 집 다 부서진다 자 깔끔해 깔끔해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근데 너 게임 끝내러 가야지 바로 빨리 시키는 거 야 이제 미드 가자 어? 네 미드 대신으로 밀어붙이자 끝났어 아참 응 바로다 육각이야 응 불란니 뭐하냐 이 샹녀아 저 탈 있습니다 형님 이 개새끼 꼬옥 텔 핑계로 이 시벌람이 이거 타밀자 형님 탑? 그냥 미드 그냥 가 어? 진격이 거기처럼 밀면 안 돼? 알았어 메이버가 아니여가지고 돌려 가야지 밀어 밀어 좋고 어 탑 좀 밀어 탑 비엊지 인데 저거 뭐하냐 어? 아아아아아아아 거기 처음 가겠네 거기 왜 또 가봐도 보고 싶어 그렇게 싸워 아아아아 씨 아유 저의 업종이 곧 재생선됩니다. 야 용 떴다. 어? 야 이제 궁 있어? 포탈이 파악이 되었습니다. 야 이거 우리 살아나자마자 일단 용 쪽으로 다 야 용 한번 봐봐. 이거 용 주면 우리 끝나. 아 시발. X됐다. 아 근데 왜 자꾸 한타를 이상하게 해. 5대5 그냥 정식 한타로 가야지. 야 바론은. 야 야 바론이라도 준비하자 지금. 어? 야 바론 준비해 바론. 우리 지금 너 바론이라도 먹고 이거 안 돼. 지금 오용이라. 우리가 어차피 포탑 상황 우리가 좋아서. 야 바론 18초 빨리 일로 와. 어? 예. 다 와 다 와. 야 이 새끼들도 지금 바론 냄새 맡고 있네. 뭐 하듯이 한 번 타고. 야 바론 묻었어. 블라이드 빨리 와라. 보고 있는대로 와드 다 막아. 야 일단 야 야 야 잠깐 어 대기하다가. 야 또 또 그램 또 끌리지 마라. 야 저 와드 좀 해봐. 야 일단 내가 그냥 열어버릴까? 어 나 어차피 나 베이식 있는데. 야 야 일단 좀 포킹 좀 해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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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안져가지고 빨리. 어 뭐 하라고 해야 되는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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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지. 너 태 кил laws? 이거 지내기 한 명이 잘 있잖아. 야 빨리해서 집 지켜. 아... 아 씨... 신격하라 ! 어!? 아 darauf나다. 야 그래도 3대3 주고 받았네.. 하아 허허 마안 심판을 이거 어떻게 열어야지 어떻게 심판을 죽냐? 그렇지 잡아! 그렇지 좋아졌어! 어어 굿굿 야 이거 살아남은거는 우리 바로바로 가도 될거같은데? 어? 어떻게 생각하냐? 네 바로가도 입니다 먼저 치고 있을까요? 야 바로바로가자 바로바로가 바로바로가 오케이 이거 공짜다 공짜다 쟤가 막으로오면 오버 그냥 막 들어가 그냥 음 쫄지말고 무조건 막 들어가 공짜야 공짜야 쟤가 스킬하러 오면 그냥 이게 끝난거야 이거 이제 끝난거야 남은거 잡자 나이스 나이스 다잠거 다잠거 오케이 오케이 조조조조조조조 절자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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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끝났어 어? 좋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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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분할이 왜 막배로 왔다 야 어? 뭐하냐 포탈이야 하다가 아아 뭐해 아아 씨 하다가 하다가 야 하다가 말을 해라 말을 하다가 응? 왜 들어갔어 아 미친새끼가 거기서 왜 다위부를 쳐 이 개새끼야 포탑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형님 견제만 하려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씨 이 빨랜 진짜 이거 잘못하면 게임 끝나겠는데? 아 이거 억칭이 족이 나가겠다 아이씨 하이씨 하이씨 진짜 왜 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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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이렇게 쉽게 갈 거를 끌어야 돼 아 이거 집에 안되는데 야 이거 방금 끝나는 거였는데 야 야 요번 이거 용 언제냐? 비용덩이로 쓰면 내가 야 그냥 밑에 갈까? 야 일단 용 한번 체크해봐 용 한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? 야 저거 아래 한번 딸까? 네 까면 좋겠다 어이 손이 뭐든 다르네 좋지 야 좋았어 탈아가자 어? 야야야야야 용먹고 가자 용먹고 부탄 맞춰 아 이거 탈색대를 이니까 요번에 끊었으면 좋겠어 으아 아 이거 탈색대를 이니까 네 끝났다 야 이거 무릎에 다가오 올게 앟 야 미드가자 끝났스 탑 웨이브 좋으니까 탑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 미드 너무 작정 밀면 방금처럼 그런 상황 나오거든요 아니 아니 형님 탑 탑 탑 탑 탑 웨이브 좋으니까 자였다가 미시면 됩니다 이거 공짜거든요 자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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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아 일단 빠져 야 그 한 번 더 죽냐? 아아아아아아 무슨 공짜는 시발 조심하 공짜야 아아 방금 그냥 미드 미러스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미드 미러스어야 됐는데 왜 또 갑자기 타오르도 올라가면서 이 개새끼가 근데 억제기 미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 현명도 잊지마 아까 너가 안 던졌으면 됐어 아 요 템 뭐 할 것도 없고 이거 억제기 써야되지 않을까요? 다져야될까? 아아 아아 야 이거 막아야되는데 아 이거 못 막냐 아 이거 못 져야됩니다 형님 형님 공쓰고 망하셔야 됩니다 형님 공쓰고 망하셔야 됩니다 형님 공쓰고 망하셔야 됩니다 형님 공쓰고 망하셔야 됩니다 와아 이게 죽는 거야 이게 아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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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앞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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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웅아 지도세도 Ass tunes 바로 바 찾아 그냥 자살하자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는 얼씽거리지 마 어 알았어 꺼져 꺼져 존많은 새끼 멀리 안 나갈게 진짜 얘들아 레오나가 진짜 제일 개새끼였어 레오나가 와 이러니 그러니까 문제첨이 멀리 있지 않았네 그잖아 와 아이템 안 봤으면 이거 어쩔 뻔했냐 걷다가 뭐 기독룡의 장화 저 개새끼 저거 진짜 야 이 와중에 기독룡의 장화가 이게 될 소리냐 어 나도 지금 씨발 헤르메스 이거를 가는 판국에 생각해보니까 이스리얼이 한탈 때 안보인게 아니고 레오나가 한탈 때 없었는데 이 새끼 그냥 들어가서 뒤졌습니다 미친놔 텐이 있다보니 씨발 그냥 어 슬 어 손부터 아이스크림 어디 씨발 뭐 입속에 들어가서 녹대기 그냥 사르르 녹지 어 개새끼였네 이 새끼가 진짜 정력히 맞든 틀리든 상대 초합이 CC가 몇 갠데 헤르메스의 단계는 아코드든가 해야지 저거 민맨 대가를 통로 도착하면서 엘리메스의 단계는 아 fright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